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2월 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2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고요. 커덤니 285130입니다. 어제 조금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확인이 되긴 합니다. 오늘도 일단 이 매수세를 좀 이어가준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지금 또 대부분의 동목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동목들도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어느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할지 안 할지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동안 조금 방금 또 실시간으로 바뀐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또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 집계가 좀 되는 모습들인데 그래요.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매도 금액이 좀 커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로 인한 영향을 좀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에 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또 이렇게 좀 받쳐주질 않네요. 상황이 우호적이질 않습니다. 자 시장이 좀 떨어진 것들을 좀 보면은 달러가 또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진짜 하루하루 하루하루 진짜 숨막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올라가면 시장이 떨어지고 떨어지면은 달러가 떨어지면 시장이 살짝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또 반등이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또 떨어지고 운봉이 나오면은 올라가고 약간 이런 하루하루 좀 등락폭이 아 좀 그렇죠. 거의 뭐 달러의 방향성을 봐야 시장 방향성을 좀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달러가 움직이는 것에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들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되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의 차이시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에서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긴 합니다. 오늘 물론 또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그렇게 뭐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비중을 조금만 담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응책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지금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은봉에서 좀 공포심리 간이 조금 이제 좀 크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니고서야 좀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자 일단 61선에서 21선이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살짝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차트상에서는 좀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에요. 여기에서 21선이 조정을 좀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나서 21선에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이제 시장에 물론 시장이 좀 받쳐주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조정을 한 이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뭐 이 추세적인 부분들 좀 앞바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 이 정도 이 지지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았다가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인지 21선이 좀 올라와주는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섣부르게 저도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뭐 더 올라갑니다 안갑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들이에요.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여기 또 이탈을 하면은 또 하락장황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방향성 자체가 좀 애매하다. 제가 며칠 전부터 며칠 전부터 여기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조금 다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역시 돌파하지 못하고 좀 힘이 꺾이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더군다나 지금 달러도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장 흐름들이 일단 안 좋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종목이든지 SK케미칼 또한 마찬가지고 어떤 종목이든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 이런 장에서는 현금 확보를 다 다른 종목들도 다 하고 떨어지면 다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SK케미칼을 갖고 있어라 아니면은 뭐 현금 확보를 하세요 하세요 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일단 어 그렇죠 뭐 지금은 일단은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현금 확보를 다 하시는 것도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게 시장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외국인의 매도 기관이랑 매도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시장이 여기에서 꺾이고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음 시장에 좀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시장이 좀 언제 반등이 나올지 바닥을 언제 닫으실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브리핑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수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월 29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이날 같은 경우는 장이 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7시 한 40분 9시 이전에 뉴욕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딱 땡 치면 연풍재지 현재가 6,650원 1차 목표가 6,850원 손절가 6,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지연은 에너지 현재가 3,280원 1차 목표가 3,380원 손절가 3,1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추천드리고 9시 5분에 연풍재지 바로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호가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연은 에너지도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 자 이런식으로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이 됐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어 여기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다 이렇게 또 알려드리거든요. 어 저희가 매일매일 조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어 그날 바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좀 단기 종목이라는 점 어 참고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어 리딩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하루에 세 종목 어 두 종목이 나갑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두 종목 나가는데 어 이렇게 수익률 어 솔직하게 손실이 난 종목들 어떻게 손실이 났다 어 그런 것들 어 이렇게 수익률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좀 뭔가 난 어 공부라든가 어 좀 수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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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